뭐하는 데요? 안에 누구냐? 기다려! 야 있어! 핏자국 아니지? 핏자국인가? 수단하또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공포방송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네버원은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끝이라고 근데 길이 떠있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야 뭐야? 탑 물이 흐르고 있네 하나하나 엄청 크네 물이 흐르고 있네 뭐하는데요? 침대 어적탕 옅 옅 옅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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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누구냐? 완전히 여기 작구들 구신들 여기저기 기운 엄청 많이 다 퍼져있네 밖으로 없앱 옅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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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옅탕 옅탕 옅향 옅rail 와.. 밑에도 돼 있고 와.. 이거 하나의.. 내 옆에도 가요 수건을 좀 덜어드리려고 왔어요 알았어요 하나 둘 뭐야? 또 있어? 안이? 누구냐 안에? 안에 누구냐? 문 닫는 소리 방금 문 닫는 소리 방금 문 닫는 소리 뭐야? 문 닫는 소리 뭐야? 여기 주의 장난 아니다 여기 주의 조용 문 닫는 구신 하나가 지금 우리 피하고 이러저러 돌아다녀 지금 자꾸 배만 다니지 마라 그냥 방송만 하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갈 거니까 우리한테 해코지 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너한테 해코지 할 이유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가.. 도라는 다니고 있어 도라는 다니고 내가 느낀 것만 하나야 지금 도라는 다니고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고 자꾸는 그게 많네 도라는 다니고 자꾸만 많다고 와 이건 뭐야? 뭐하는데 여기 진짜 여기 타고 올라가는 계단이지 도라는 다니고 맞지? 근데 못 올라가게 엄청 막아나버렸네 막아나고 저기에도 막혀있어 봐봐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라는 소리야? 어? 신기하다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막혀있어 뭐야 이거? 하나, 둘, 정면 잘 봐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찬 속에.. 이거 뭐야? 그거 뭐 이렇게 먹어서.. 어마어마해 본다 진짜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본다 진짜 이거 오늘 안에 돌 수가 없다 이거 최대한 빨리 돌자 기다려 야 있어 왜 이러니? 뭐 이거 봤어? 안에 누구 있어? 아니지? 내가 잘못 본거지 내가 잘못 본거지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mä 여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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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여자소리 방금 여자소리 티비 시골놈이 조용하라는게 저 빨간 떡볶이같은 새끼가 좀 또 난다 이 꼴이 방금 여자소리 들어서 못들었어 소리가 계속 나 난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럼 거기서 제일 많이 난다는 소리야? 거기에다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만 그러면 더 소리를 지가 알아주라고 더 조용하라고 이 꼴이 소리가 계속 듣잖아 이 꼴이는 왜 이걸 안 받아주냐 구신한테 계속 받아주잖아 사회비 교회는 지금 울음소리가 자꾸 들려 울음소리가 자꾸 들려 지금 뭐야 이것도 울음소리가 들려 여자 울음소리 이렇게 와.. 자 성님들 이 꼴이랑 나랑 방금 여기에서 놀랬어 여기에서 놀랬다고 이런 뭐가 쑥 들어가는 와따 진짜 뭐가 쑥 들어갔어 확실히 봤어 안에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어? 우와 안에 칭해 나 빗자국이 있어 뭐야? 빗자국이 뭐야 저거 으르렁거리는 소리 뭐냐? 으르렁거리는 소리 뭐야? 으르렁거리는 소리 빗자국 아니지 으르렁거리는 소리 빗자국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뭐야 이거? 으르렁거리는 소리 피가 증가해 있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뭐야 이거 왜? 으르렁거리는 소리 진짜 거짓말하라 왜 이렇게 비려 마른게 아니라 젖은거 있어 오래되지 않은거 엄청 오래되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찍힌다고 소름이 무덥잖아 소름이 무덥당게 포도주라 해도 이게 증발되지 않아요? 지금 호래시 때문에 그러는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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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렁거리는 소리 잠깐만요 밖에 비가 오지 마세요 으르렁거리는 소리 비 온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하자 이거 빗소리였어요 갑자기 우리 들어오는거야 왜그래? 와...해 이거 빗소리였어요 우아... act хороший 이거 빗소리 없어? 빗소리 저 형..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뭐야? 와.. 나 사람이 쳐다보는 줄 알았네 와.. 조심해 네 고양이가 울어 울 사람 나다 와.. 더운 자식아 좀 더 무서웠다 끝에 소린가.. 끝에 소린가? 히코리 온거 같다 눈 낮췄는거 같다 저기 히코리 현장 뒤에서 와요 히코리 현장 뒤에서 온다고? 히코리 현장 뒤에서 온다고? 누구야? 히코리.. 히코리 현장 뒤에서 온다고? 끝에는 뒤집어진게 아니구나 끝에는 뒤집어진게 아니었어 끝에는 뒤집어졌면 좌우가 불 안들어오겠지? 불은 안들어오 마이콜라 유역이나 지키자 흉가는 뭐단지 지키려고 여기 박지새꺼 깜짝이야 오늘 졸나 졸귀다고 졸나 무섭다 진짜로 아.. 비밀동무처럼 돼있냐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소리..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 앞쪽에서 나는데..? 앞쪽에서 나는데..? 앞쪽에서 나는데..? 어..? 뭔 소리야 이거..? 어? 뭐야..? 뭐 가야 돼? 뭐야.. 아!! 누구야..! 누구냐..! 와.. 너 죽음 при야.. 뭐..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